안녕하세요. 풋볼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멀티골을 폭발시키면서 많은 현지 매체들의 엄청난 칭찬과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아스퍼와 웨스템 유나이티드 간에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웨스템 유나이티드는 올 시즌에도 토트넘 아스퍼를 리그에서 무너뜨렸던 팀이고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6위라는 호성적을 내고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토트넘 아스퍼에게는 굉장히 힘든 경기가 예상되는 그런 경기였지만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아스퍼는 3대 1이라는 그야말로 엄청난 활약을 발휘해내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다른 선수는 아예 생각조차도 안 날 만큼 손흥민 선수가 거의 절대적인 만점 활약을 펼치면서 오늘 경기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두 골을 장렬시켰고 한 골은 자체 골 유도를 해내면서 사실상 거의 헤트트릭에 가까운 공격수로서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왔고 오늘 경기 토트넘 아스퍼의 영웅과도 같은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BC에서 일진 드는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골 장면에 대해서 스퍼스가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이 골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해리케인의 달콤한 패스는 박스 안에서 손흥민을 찾았지만 그는 아직 할 일이 남았고 손흥민은 웨스템 유나이티드 선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볼을 골키퍼를 넘어 골대 안으로 들어올리는데 성공했다. 아웃스텐딩! 손흥민과 해리케인은 지금 웨스템 유나이티드를 파괴하고 있다. 데이빗 모여스는 더 난처해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커트주마는 손흥민의 손에 의해 힘든 오후를 보내고 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개인 능력에 커트주마 선수가 완전히 멘붕이 왔다면서 손흥민 선수의 개인 능력에 극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 라인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성공시킨 두 번째 골장면에서는 손흥민이 골키퍼만 남겨둔 상황에서 골을 넣을 수 있을까? 당연하다. 웨스템 유나이티드는 손흥민의 두 골과 해리케인의 이도움으로 파묻혔다. 라는 그야말로 엄청난 찬사 세례를 쏟아내면서 손흥민 선수를 칭찬했습니다. 토트넘 마스퍼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오늘 경기의 엄청난 활약에 대해 시즌 중에는 항상 다른 시기가 있다. 때로는 자신감이 넘치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때로는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 손흥민은 좋은 사람이며 성적이 좋지 못하면 고통이 시달린다. 특히 승점 3점을 얻지 못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중요한 선수들은 이런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다. 손흥민은 우리에게 중요한 선수이며 핵심 선수라는 것을 증명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가 잠깐 부진하긴 했지만 결국 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이며 다시는 손흥민 선수를 의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정말 BBC 해설위원들과 안토니오 콘테 감독까지 혀를 내두를 만큼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친 손흥민 선수인데 현지 매체들의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먼저 포폴런던에서는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 커트 주말을 압박하여 초반 자책골을 유도한 후 대한 크루셉스키의 패스를 받아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대를 때렸다. 이후 그는 헤리케인의 패스를 받아 커트 주말을 제시고 WSM 유나이티드 골문 구석으로 슛을 꽂아 넣으면서 스포츠의 리드를 2배로 늘렸다. 또한 그는 스포츠의 경기를 뒤늦게 마무리하기 위해 자신감이 있는 마무리로 경기를 끝냈다. 라면서 평점 9점을 부여했고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2골을 넣고 커트 주말의 자책골을 몰아넣은 결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줬고 최근 그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왜 그를 선발에서 제외할 수 없었는지 보여줬다. 라면서 평점 8점을 손흥민 선수에게 부여했습니다. 확실히 댄클 패트릭 기자는 지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에게 4점을 부여했었고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하드캐리한 이번 경기도 8점을 줄 정도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더 커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 활약으로 모든 축구팬들과 축구 관계자들 축구 기자들을 매료시키는 그런 활약을 펼쳤는데 현재 13골인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과연 자신의 리그 최다골인 17골 고지를 넘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